아 내가 써주고 싶은데 나 마우스 손을 뗄 수가 없어 나도 마우스를 뗄 수가 없어 나 지금 마우스가 나 손가락 아파 아 나 지금 똥칠 타 똥칠 타 우리 가죽은 30레벨 할 정도 있나? 지금 한 30? 잠깐만 몇 개 있나 볼게 더 구해야 되나? 더 구해야지 25개면 안 돼 나 3개 있어 안 되나? 28개면 잠깐만 책이 28개면 책장이 3, 9개 정도고 책장이 3, 5, 5, 5개, 9개 조금 모잘라 조금만 더 있어 조금 모잘라? 오케이 주변에 보이는 소를 잡도록 할게요 여기 송가? 아니구나 익스트림 빨리빨리 가죠 샵샵 내려갑니다 삐크맨! 응답하라 삐크맨! 삐크맨 응답하라! 예예 오세요 오세요 고객님 시간이 없다! 빨리 일꾼을 내놔라! 기다리세요 일꾼 살거다! 응답하라 삐크맨! 아유 석탄 아깝다 아까워 아까워 그냥 내려가 내려가 아 이거 클릭하는 시간도 왔고 광클! 에헤헤 빨리빨리 빨리 광클하라! 광클하라고 광클의 광클! 막 누르라고! 마우스 부서지도록 누르라고 이거 대박이야 잠깐만 왜왜왜? 이거 다이아 어 다이야를요 어 다 안팔아도 어 일꾼을 충분히 사거든? 아 그래? 어 그니까 다이아 두개 남겨가지고 어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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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여석 했잖아 어 그거 할게 인첸트? 어 내가 흑여석 안 넣어놓고 왔는데? 어 아 근데 이제 또 바로 할 필요가 없잖아 오케이 오케이 야 삐크민! 예 고객님 팬테리 팬테리 예 일꾼 구입은 1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돈 빼드릴게요 잠시만요 근데 말투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요? 에누리 없나요 에누리? 아니 일꾼 고용이 무슨 흥정을 하시나 원빈빈민 아 그런거 하지마 아 고뇌된다 그런거 하지 말라고 빨리 팬테리 화려줘 빨리 아 뭐 원빈빈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깎아주고 싶었어 방금 빨리해줘 빨리 예예 잠시만요 흔들리지 말고 빨리 아 다이아 몬도 구해야돼 나 다이아 곡괭이 이제 반밖에 안 반밖에 안 남았다고 조티님 왜왜왜 박수쳐 왜왜 다이아 하나만 팔아가지고 다이아 5개였다 아 진짜? 다국만 들고 흑여석 가져와서 하면 돼 어 다이아 곡괭이를 만들라 그래 팬테리한테 오케이 피크민 빨리 화이트리스 제거 됐구요 이제 들어오시라고 하시면 됩니다 어? 에메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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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메랄드!x2 에메랄드!!! 야 에메랄드! 괜찮아 빨리 와 아 금금금 도메인을 들여야 도메인 빨리 들어오라고 아까 알려줬잖아 도메인 아까 알려줬잖아 도메인 빨리요 빨리 빨리 들어오라 빨리 빨리 귀여운 척하지 말고 들어오라고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포텐 터진다! 나이스 나이스 벤테리 빨리 들어와라 박년 16세! 빨리 들어와라 빨리와라 아 빅민 빨리 안쓰냐? 빅민 빨리 안쓰냐? 빅크민 빨리 안쓰냐? 맞아 열받네? 그런식으로 나오면 출애원 없게한다 아 내가 써주고 싶은데 나 마우스 손을 뗄 수가 없어 나도 마우스를 뗄 수가 나 지금 마우스가 손가락 아파 아 빅크민 빨리 하라고 빅크민 채팅 칠 시간에 도메인 주소 들어왔어? 지금 로그인중이에요 아 여기 타이가야 여기 스트림 아니야 빨리와 다공만려줄게 다이아 다이아있으니까 다이아곡경이 들고 바로 일하러가 다이아곡경이 들고 다이아곡경이 들고 아 안녕하세요 일꾼 두명 주세요 두명 두명 돈 뺄게요 네 2만원 20만원 빼고 다시 에 에 잘못되셨어요? 아이아 2 2 됐다 됐다 돈 뺄기 됐죠? 네 누구누구 누구누구 저 유나님이랑 페콘님 유나님이랑 유나님이랑 페콘님 네 레이브님이랑 페콘님 음흠 아이디가 어렵네 에이 또 아이디가 어렵네 금방 치지 또 유나님 유나님 화이트리스트 됐구요 네 됐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아유 물양동이 아주 그냥 아유 아주 아유 그지 물양동이 사치하다 잘했지 아유 잘했다 이쁘다 갈게요 빠이 화이트리스트 네 에에 하나 두 힌트를 해야된데 용암이 안보이지요 여보시오 여보시오 두명 샀어 두명 샀다고? 2만원 딱 드던데 2만원? 응 그래? 그 누구 뽑았어? 나 페콘님이랑 유나님 먼저 아 그렇게 잠깐만 왜 아무도 안오는거야 관리좀 해주라 어휴 금팀 아유 금팀 난리 났네 저거 왜? 와 농사짓느라고 그냥 이게 농사가 꼴일 수가 있어 오케이 왔고 나이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유 반가워요 레이븐님 여보세요 하이 아유 패콘님 반가워요 아이고 어디로 가나요 이거 잠시만 램주에서 이리로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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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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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모서리에 있는 밟아 나무나 밟으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어? 저기 누가 안되는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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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아 다시 한 명씩 먼저 가보세요 됐다 됐다 어 됐다 됐다 오케이 오케이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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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깔끔하지 또 클라스 페콘님 이거 상자 정리 좀 해주시고 농사 좀 넓혀주세요 네 이거 밖에서 수.. 뭐지? 채취해서 가면 돼요 수렵해서 네 그리고 광캐.. 어어 미얘미얘미얘미얘 트리즈바 광캐로 갑시다 광캐로 처음부터 하면 되나? 나무고깽이부터? 돌고깽이 철고깽이 없나? 응 없어 없어 상자에 아무것도 없는데? 다이아돋? 나무고깽이랑 막둥이랑 이런거 들고가 주세요 주세요 이거 내꺼 제가 그러면은 내가 지금 집에 갈게요 다 철하고 나눠드리고 돈 얼마드는지 한명이 계산해서 만원되면 나한테 알려줘 페콘님이 여기 이거 하시니까 응 그래그래 형 이 다이아 두개는 내버려둬야 돼 이거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어머나 어머나 크리퍼 이거 있어? 어떤거? 종이 만들어 종이 만들고 책 만들어놔 내가 흙여성만 키우면 되거든 오케오케 특별히 종이 만들 줄 알지 여어 네네 이거 싱글할때 봤는데 사람이 옆에 있어야지 자라더라구요 이게 아마 햇불을 밝으면은 많이 빨리 자라는걸로 하는데 이거 철하고 다 넣어놓을게요 이거 다 쓰세요 물량둥이 혹시 하나 넣어놓을게요 어머 크리퍼 크리퍼 돈될만한거 다 넣어놓을게요 철 오 잘못왔습니다 이것도 굽구요 돌 돌러놔야지 으흠흠 아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되지 으흠흠 파이팅 으흠흠 가겠습니다 으흠흠흠 야생 어디로 가나요? 마인이라고 써있어요 으흠흠 네 어머머 아파 한세에서 들고 갈게요 아이고 이게 누가 종이 만들어 놔주실 분 있어요? 내가 찬이형한테 가죽은 줬을텐데 가죽 안에 넣어놨는데 넣어놨다고? 어 그걸로 그 책 하나만 누가 만들어 놔 에메랄드? 에메랄드 팔았고 뽑아 빨리 뽑자 저기 포포님 저희 저희 상대면에서 사야 하는데 상대면에서 상대면에서 아 낙금언니가 있구나 얘 야 저기 한방이 두명 뽑힌거야? 서터님을 지금 살거에요 저기 뭐야 페코 뽑았네 저 페코 하나 뽑은거지 저 팀은 모르겠어 페코님 유나님이 어 벌써 잠깐만 타이아 팀 벌써 다 뽑은거야 다 뽑았다고? 아 근데 이거 돈 모으는거 그렇게 어렵진 않아 금방 모으네 우리도 아마도 다 모았을수도 있다 사람은 된건가? 된건가? 아직 안됐나 서터님 뽑을까요? 예예예 예예 목소리가 걸지 돈 뺏었구요 예예 예예 어 내 돈 아 내 돈 오늘 미니킹은 가볍게 이겨주자 뭔지 모르겠지 미니킹 네 됐습니다 오케이 서터님 들어오세요 마이크 키시고 마이크 키시고 이거 뭐야 이거 멜망하나 여기가세요 오케이 수고 어서오세요 하이 에에에 하이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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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얼른 와서 이래 안녕하세요 어디 어디로 가요 땅굴을 켜면 돼요 어디 어디 남취야 안내해드려 아니 원래 오케이 여기 와서 알겠어 철 내가 철 넣어놨나? 없는데요 여기 여기 내가 여기 야 나도 돈 뽑아 돈 팔아볼까 지금 지금 얼마 아니 좀 더 캐 나 지금 철이 아 반세트밖에 안됐구나 내가 철구깨기 만들어줄게 원래 이거 처음 들어오면 자기소개 같은거 해야되는데 네? 어 해야되요? 오케이 아니 아니 사진으로 하시면 해주세요 해주세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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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 큐 아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자기소개 끝 네 이름까지 이름까지 아 이름까지 오케이 오케이 아 안녕하세요 소타입니다 오케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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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여기 뒤에 어디 그리고 칼 칼 하나 만들어줄까? 칼 만들어야 돼 칼이 써야돼 어쩔 수 없어 여기 여기 뭐해 뭐해 얼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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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 캐야지 여기 아 그러면 광은 우리 둘이 캘까? 물죠 물 물? 물? 여기 여기 양둥이 있을게 어 저 오빠가 가지고갔다 아 너가 죽잖아 저 오빠가 가지고갔다 너가 죽잖아 어 양둥이 치즈하고 있어? 혹시? 여기 여기 아 에메랄드 칸하면 돼? 아 에메랄드라니까요 오케이 에메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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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됐어요 나이스 에메랄드 적잖아 속탄 야 다음 분 곧장 뽑을까 지금? 속탄? 응 속탄 없어? 속탄 늘게 늘게 속탄 없어 없어? 아 야생 가자 광키장 어떻게 가 이거요? 여기 여기 렘주에 마인 여기 여기 마인 어 지금 밤이에요 아 원래 원래 설정샷 하려 했는데 설정샷 뭐요? 어 좀비 좀비 죽여 어디 좀비 잡아서 모종 뜨면 사랑해드린 잠시마 어이씨 내가 그러고 보니까 아까 석탄을 다 팔아버렸어 왜 이렇게 많아? 야 슬러시 돈 치면 돈 나오나? 어 저는 아직 파는게 없기 때문에 0달러에요 오케이 아 여기 타이가다 황금같은 까트롤 황금같은 까트롤 황금같은 까트롤 여기 익스트림 오 피세칸 피세칸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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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두칸 무조건 튀어 이제 무조건 튀어 안돼 피한칸 피한칸 안돼 안돼 죽으면 안돼 아 다 써간다 다 써간다 제발 피한칸 피한칸 안돼 아오 레드스톤 오 용암 빠질 뻔 용암 빠질 뻔 사냥을 하는데 용암에 왜 빠져? 여기 용암이 있어 아 진짜? 야생지형에? 뭐야 금팀 다 뽑았어 금팀 다 뽑았어? 응 저기 그냥 다 파네 그냥 여기 다 파네 어 그냥 만원 딱 모이면 바로 그냥 사네 우리도 팔면 살수 있어 스프가 내 말이야 어떡해 그래 우리 살 수 있어 맞아 우리 솔직히 다 팔면 사 아직 우린 뜸 들이고 있는거야 그래 그래 원래 뜸 들인 밥이 더 맛있다고 맞아 맞아 아이고 또 이게 역시 어 뭐야 잠 뜰니 뭐야 아무것도 안들고 있었어 돌칼 하나 있었어 돌칼 알았어 알았어 난 괜찮아 나 사냥하고 있어 아 근데 우리 자꾸 죽는거 보여주면 안되는데 아니 방심하게 하는거지 방심하게 하는거지 아 그런가? 그래 오히려 방심하게 하자 얼마나 웃고 있겠어 아 아 아 불안해 용암 있을지도 모르니까 안정적으로 캐줘요 아 아 다 썼다 이거 어 레드스톤 돈이에요 돈 올라와 올라와 자갈 버리고 레드스톤 철철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캘 수 있겠다 아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올라와요 우리 일꾼 뽑기 하나도 그래 올라갈게 포노야 준비해라 램쥬 포노야 준비해 갑니다 포노님 오신다 포노야 다이어 어 에미헤드 오 대박 나이스 나이스 벌써 6천원 째 혼자 6천원 나이스 나이스 상자는 더 만들어요 상자 어 상자 더 만들어요? 아직까지 괜찮나? 일단 레드스톤은 블럭으로 만들도록 하죠 자리가 아까운거 다 넣어놔요 꾹거 이렇게 딱딱딱 빨리빨리 만들어주면 되요 이 상자 상자나 따라란 따란 스피드 블럭 만들기 이렇게 합쳐주고요 어 저기 거미 스폰하다 어디 어디 포노님 그 광물 저기 다 넣어놨나? 어디 어디 여기 여기 다 구웠어? 청검석 어? 다 구웠어? 아니 아직 안구웠어 아니 여기 상자 빨리 넣어 내가 구울게 구울건 내가 위에 넣어줄게 어 오케이 여기 상탄이랑 오 흑여석도 넣어 오 던전 던전 오 던전 나이스 던전 나이스 역시 이거 팔 것 팔 것 돼? 불럭 불럭 잠깐만 마크 멈춘거 기분 탓 기분 탓 난 되는데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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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누가 첨부파일 보냈나? 아니 그게 아니고 상자만 열면 렉이 걸리네 아 잠 뭔 컴퓨터가 그래? 어 감자 자랐잖아 딱딱 파이킹 1분 1초 아까 감자 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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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해 상자 상자 하나 철갱이 어딨는데? 여깄다 여깄다 나이스 4칸까지 되니까 얼른 얼른 넓혀줘요 다다다다 다다다다다 막 팔고 사올게 어 또 강제하러 가요 굽이 좀 찬되고 감자 굽고 당근도 심어줘요 에메랄드가 다다다다 우리 두 명은 다 살 수 있지 않을까? 대상 여기 에메랄드 넣어놨음 철개는 혹시 모르니까 철곡게임 만들어야 돼서 안되겠다 이거 다 판다 레드스톤 어 오케이 그거 허교석 갖다가 인첸트 테이블 빨리 만들 아 그래 인첸트 테이블 만들어서 철곡에다가 1레벨 발라야겠다 지금 발라 지금 오케이 책이 있으니까요 책 있으니까 뭐 1레벨 아니어도 돼 많아 책장만 저 여기 거미 스파너 발견했는데 오실래요? 경험치 아냐아냐아냐 그냥 니가 먹어 그 거미한테 괜히 죽지마 잠깐만 책장이 아니지 인첸트 테이블 할때는 인첸트 테이블 할때는 그냥 책이지 그냥 책이지 흑요석이랑 다이아몬드 두 개 오케이 다이아 두 다이아가 딱 맞게 흑요석을 이렇게 놓고요 다이아 이렇게 놓고 책 하나 넣으면 인첸트 테이블 오케이 그다음에 광질하러 가야되니까 이게 효율 1이라도 붙으면 되게 효율이 좋아요 그래서 철곡갱이지만 이렇게 하고 철곡을 두 개 만들어요 두 개 만들고요 인첸트 딴 1레벨 발라줍니다 오케이 효율 나왔어 효율 효율 아 뭐라고 뭔 소리야 뭐 귀신 소리나 잠딸한테 귀신 소리나 순간 스카이프가 이사해진 것 같은데 어 그러니까 아 미안해 나 지금 이상해 어 왜 그래 왜 그러는데 잠깐만 어 됐어 됐어 잘 들려 이제 인터넷이 이상했어 어 인터넷이 이상하면 안 된다고 지금 어 인터넷이 이상하면 안 돼 지금 인터넷이 이상할 때가 아니야 또 에메메드 어 대박 나이스 잘한다 잘하는데 잘한다 삐크맨 우리 얼마 있어 지금 지금 가서 팔려고 저 에메메메드 네 개 있는데 그거 펜테리 거까지 받아가지고 두 명 다 사자 저거 근데 여기 왠지 더 있을 것 같아서 어 그래 너 그냥 케 두 개 다 살 수 있어 네 파나보고 얼마 나오나 보고 기억이 안 나 빨리해 가서 치세요 잠깐만요 네이버에서 쳐주세요 어디까지 해야 돼요 아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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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한 다음에 그 6 더하기 아 여기 태경님 여기 안 자라요 그 여기 물 물 여기 물하면 돼요 여기 했더니 이거 갱이로 했더니 계속 메마르던데 물이 없어 여기 여기 물하면 돼요 어때 연장님 여기 물 줘 희한이 저도 뭔가 반대쪽 하나 조각 시켜놓고 바라바라밤 바라바라밤 고소한 우유 한 잔을 기다려요 바라바바밤 오빠하고 나가고 꼭 마주 앉아서 서로 손바닥 위에 예쁜 낙서를 하죠 핫 호잇 한 등 팔지 한 두가 뭘해도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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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여자랑 말도 섞지만 난 내꺼 난 니꺼 새끼 손가락 걸고 꼭 약속해줘요 절대 나 혼자 내버려두지 않기로 1 더하기 1은 귀요미 2 더하기 2은 귀요미 3 더하기 3은 귀요미 귀 귀요 귀 귀요미 4 더하기 4도 귀요미 5 더하기 5도 귀요미 6 더하기 6은 이까지만 하죠 아 알았어 알았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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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열심히 없어 지금 귀요미 귀요미 집중하셔서 제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실거에요 네네네 너무 빠졌어요 저 이거 돌곡게인 들고와서 야생이요 뭐라고요? 그거 램주 쳐 램주 지금 한 칸 반이거든요 저 이거 야생 나가서 완전 처음부터 야생이요 응 응 응 지금 아 찼다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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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편집이 안될거 같단 말이야 대박 대박 어디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아 여기 있어 아 아 아 차였다 금 팀 금 팀이 어디죠? 아 농사도 하고 이거 농사 어 디아님이 이쪽 하시면 제가 저 반대쪽에다가 그 효율적인 효방 농사를 하겠습니다 오케오케 이건 그냥 초반이야 이거 초반 그냥 막 해놓은거라 이건 막 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감고 너는 이제부터 강물 가면 돼 내가 이 스팀 차 하나 났어 너 다이아 세개로 다이아 아직 아무도 안 키셨어요? 다이아 세개? 어디? 제가 구해왔는데 나 줘 오 대박 대박 이걸로 그거 만드세요 오케오케 이거 넣었어 어 어 아니 실화서 말고 감사합니다